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켓을 뒤집어 주십시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그들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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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건보, 달건보, 달건보 사라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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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배 최해병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것이 우리가 바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같이 죽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원하니 정권 퇴진의 최선봉에 설 것입니다. 저는 그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엿같았습니다. 당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부 여당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정당에서 저는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잘 헤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너네는 보수가 아니니 이제는 끝났다.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제는 괴멸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괴멸해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선봉을 살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자들아 죄짓고 판성을 해라 국민의 퇴처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전흥아 집단 더 이상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 구호해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국민의힘 윤석열 그들이 범인이다 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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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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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뜻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켓을 뒤집어 주십시오.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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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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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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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살아해 봤어 고맙습니다.